패션 유통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랜드 그룹입니다. 1980년에 창업을 해서 올해로 딱 4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혹시 의식주 휴미락 들어보셨나요? 어, 아니요. 아마 다들 좀 아는 단어들일 텐데요. 네, 이게 바로 이랜드 그룹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6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사업으로 시작해서 유통업, 외식업, 호텔 레저와 같은 휴양업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성장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랜드가 우리나라에서는 패션 프랜차이즈 1세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랜드가 1980년에 창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변변한 기성복 브랜드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명동이나 이화여대 앞에서 다들 맞춤복을 입었을 때였는데 이때 박성수 회장께서 절반의 가격으로 2배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라는 철학으로 이화여대 앞에 잉글랜드라는 옷가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성비도 좋지만 굉장히 당시에는 캐주얼 의류가 없었을 때라서 이러한 의류들을 처음으로 선을 보이면서 굉장히 사업이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래서 1986년에 잉글랜드를 이랜드로 법인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국내 최초로 의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그 이후에 연역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90년에 시계와 주얼리 사업을 합리화, 가격들을 합리화하면서 업계의 변화를 주도했고요. 그리고 94년에는 아울렛과 식품 사업을 시작했고 96년에는 호텔업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뉴코아 백화점을 인수해서 다시 도시면 아울렛으로 전환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중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랜드가 2000년 중후반 정도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할 때였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2013년에 해외 브랜드인 K-스위스까지 한 50여 개의 크고 작은 브랜드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연 매출 10조 원에 달하는 그룹으로 성장을 합니다. 2015년에 이게 수익성이 조금 악화가 되면서 좀 많이 매각도 하고 했었는데 이후에 좀 재무 안정성을 개선하면서 지금은 좀 규모는 6조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수익성에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패션뿐 아니라 정말 여러 분야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계열사들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계열사를 보면 우선 국내 패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랜드 월드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좀 유명한 의련, 의념, 위시라고 해서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브랜드를 하고 있는 그런 법인 해외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랜드 리테일이 있고요. 또 외식 부문을 담당하는 이랜드 이츠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 이 이랜드 월드가 국내 패션 사업을 전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동시에 이랜드 리테일 등 이런 계열사들을 좀 지배하는 지역 사업 지주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6조 원에 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출 비중을 보면 패션 쪽이 50%로 가장 커요. 그리고 이제 유통 쪽이 35% 그리고 외식, 레저, 건설을 포함한 미래 부분이 14%고 나머지 1%가 기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말 해외에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계열사별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부분이 패션이기 때문에 국내 패션 부분을 보면 정말 다수의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뉴발란스 다 아시죠? 뉴발란스가 규모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파오, 로엠, 후아유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여성, 잡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종이 다각화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대부분 중저가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내수 경기가 좀 어려울 때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뉴발란스가 가장 매출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에 뉴발란스 매출이 좀 나빠지면서 수익성이 좀 나빠지면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제 점점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고 또 스파 브랜드인 스파오 아시죠? 네, 알아요. 스파오의 매출과 수익 규모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이제 17년 하반기부터 다시 수익성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지금은 그래도 수익성 면에서는 15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스파오나 뉴발란스가 다 이랜드 그룹인지 오늘 처음 알고 가는데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랜드 그룹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에 이랜드 성공시나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성공했고 인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저도 접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 현재도 최근 3개년 기준으로 이제 이랜드의 해외 매출의 80%는 중국에서 이제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렇게 굉장히 해외 사업이 좋았었던 거는 2000년대 중후반 여전히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다 보니까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2013년부터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2015년부터는 좀 그 수익성이 좀 나빠지는 하락 비율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좀 수익이 낮은 것들은 좀 매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수익이 낮지 않더라도 사실 중국에서 티니윈이 아시죠, 여러분? 네, 알아요. 곰돌이. 그렇죠, 그렇죠. 티니윈이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17년에 아쉽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유통 채널도 원래는 백화점에 지금 집중을 했었는데 요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많이 쇼핑을 하죠. 오히려 저희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유통 채널도 좀 변화를 하고 가격도 좀 낮추면서 또 매각도 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유통 부문 사업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NC백화점이 이랜드 그룹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도심형 아울렛들이 이제 뭐 NC백화점, 2001 아울렛 아시죠? 네, 알죠. 네, 이랜드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50여 개의 대규모 점포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형 아울렛 업계 부분에서는 1위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아울렛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밥도 먹고 그렇죠. 이랜드 아까 이제 패션 옷도 사고 거기 가서 밥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계열사들하고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옷이 조금 백화점에서 잘 안 팔린다. 그러면 이제 아울렛에서 이제 2월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온라인 유통 채널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 아동복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키디키디를 오픈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저출산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아이가 한 명이더라도 옷은 또 많이 사서 입히고 예쁜 거 입히고 이러다 보니까 연 10%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시장이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계속 협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키즈픽이라고 해서 아동복 구독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투자를 해서 이제 곧 론칭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랜드 그룹의 계열사 중 뉴코아도 이랜드 거잖아요. 그래서 뉴코아 아울렛을 가봤는데 정말로 쇼핑도 하고 마트도 있고 그 카페나 레스토랑도 엄청 많아서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은데 미정 아나운서는 가보신 적 있어요? 당연히 가본 적이 있고 저도 뭐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라는 걸 이제서야 좀 알게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로 미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랜드가 어떤 사업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나요? 네. 미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식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랜드 이츠로 해서 따로 물적 분할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랜드 파크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레저 건설 사업 등이 있고 이제 2018년부터 좀 소폭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이츠가 전담하고 있는 외식 사업은 여러분 애슐리 아시죠? 네. 알죠. 애슐리. 그리고 이제 이랜드 브랜드들이 좀 들어있는 건물들에 가면 이제 뭐 피자몰 있죠? 자연 별곡. 네. 피자몰.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통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일단 입지적으로 강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입점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지적인 강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고 좀 점포 확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식 산업은 그런데 이제 놀이동산, 리조트, 유람선 혹시 아시나요? 한강에 가면. 있죠. 있죠. 뭔가 본 거. 그게 이제 이랜드가 운영하는 것 중에 써 있어요. 이랜드라고.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사업들이 조금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계열사,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이랜드가 에브리원즈 랜드에 축약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확장한 것 같고 또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은 패션 매장에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이유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랜드 그룹에서 글로벌 ESI 인턴을 채용 중인데요. 요즘 참 어려운 채용 시장에서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네요. 글로벌 ESI 인턴이라고 하면 ESI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네. 뭔가요? 그렇죠. ESI는 이제 이랜드의 이랜드 스트레티직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전략기획본부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기획본부. 그래서 이 인턴십은 이제 2007년부터 좀 꾸준히 뽑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2007년부터 이제 보통 학예인턴, 동계인턴 이렇게 모집을 해요. 물론 뭐 몇 번 안 뽑았던 적도 있지만 이번이 22기니까 22번째 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SI는 그룹에 그룹에 인하우스 컨설팅 펌이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좀 가장 규모가 큰 인하우스 컨설팅 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랜드 그룹이 하고 있는 패션 유통 등등의 사업본부, 이런 사업부에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그런 전략들을 좀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해서 신사업 전략까지 좀 장단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룹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회사마다 전략본부가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면 핵심인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원하는 분들은 좀 욕심을 내는 자리이기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ESI 출신들이 좀 승진이나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좀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고나 이랜드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도 실제 이 조직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목적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입사 5년 만에 브랜드장으로 발탁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각 많은 브랜드장들을 좀 배출하면서 현재 이랜드 경영인의 산실, 경영자 사관학교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인재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좀 2년에서 4년 정도 내부적으로 좀 설계된 코스를 통해서 정말 2년에서 4년이니까 압축 성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압축 성장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업무 강도도 높을 거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끼면서 네, 핵심 인재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ESI가, 그러니까 ESI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또 맡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ESI는 이제 그룹 내에 문제 해결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각종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될 텐데 브랜드들이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가 좀 해결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수주받아서 프로젝트식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 매니저 한 명과 그리고 그 팀원 한두 명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한 한두 달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실제 뭐 신규 브랜드 론칭 전략 그리고 베트남, 인도 등 신흥 글로벌 시장 로컬라이제이션 전략 이런 좀 미래 성장 동력을 제한하는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당장의 브랜드의 핵심 상품을 설계하거나 좀 매장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런 미시적인 프로젝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밖에도 추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우리 취준생들이 인턴을 하게 되면 한 두 달 정도 짧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난 걸 얻어온다거나 직접적인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적어요. 그런데 이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인턴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랜드 그룹에 입사를 해서도 좋은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뭐 정말 인턴으로서 경험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사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사업 부문이 패션, 유통, 외식 사업 등등등 있기 때문에 이제 사내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 부문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걸 저희가 체감했듯이 정말 B2C 산업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랜드 그룹에서 채용 공고를 나왔잖아요. 냈잖아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채용 공고. 네, 그럼 채용 공고를 보시면요. 일단 접수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8일까지입니다. 모집 부문은 전략 기획 및 컨설팅, 그리고 인사, 재무자금이고요. 그러니까 크게 3개 직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개의 직무를 중복 없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입사를 하면 인사나 재무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선은 전략 기획 쪽 업무를 한 2년에서 4년 정도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직무로 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산업은 패션, 리테일, 외식, 호텔 앤 리조트, 건설 개발, 테마파크, 시스템즈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패션이 50%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리테일이 한 35%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이 큰 만큼 거기에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원 마감까지 일주일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늦지는 않았습니다. 좀 준비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모집 대상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모집 대상은 졸업 예정자이거나 그리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걸 보면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인 만큼. 그리고 학점이나 어학 성적이나 전공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사했었던 인턴, 과거 인턴들을 보면 공대생도 있고요. 체대생도 있습니다. 전공은 무관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또 보면 채용 공고를 보니까 좀 어떤 그러면 스펙이나 이런 인재상을 강조를 해야 될지 궁금해져요. 네. 채용 공고를 보면 인재상도 나와 있는데요. 인재상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보시면 이제 30대 이른 나이에 경영자로 성장하고 싶은 인재. 실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시장으로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는 인재라는 거는 이제 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랜드가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뭐 어학이 있어야 우대가 되나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우대하지는 않는다고는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래도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가능하면 좀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뭐 도전적인 인재, 의지가 강한 인재, 뭐 성장을 위해서 두려움이 없는 인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정말 이렇게 업무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재상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전형 절차는 조금 대절공채보다는 간략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뭐 전형 절차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인턴십 전형이기 때문에 인턴십이 중간에 있다는 게 특이점이고 사실 절차는 비슷합니다. 보시면 서류를 접수하고 직무 적성 검사하고 1차 면접 뒤에 이제 ESI 인턴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22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8월, 8월 중순까지 인턴십을 진행하고 이제 최종 면접 후에 이제 입사 전 교육 과정까지 하고 이제 입사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얼마나 전환이 된다 이런 걸 밝히지는 않지만 절대평가라고 해요. 절대평가이고 그리고 전환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이제 전환율이 모두 전환되는 전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쌤이 보시기에 ESI 인턴 채용이 되는 지원자들이 곁에서 봤을 때 어떤 지원자들이 주로 이렇게 채용이 되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룹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갖춰야 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패션이나 유통, 외식 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관련된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그 학과 쪽을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과를 졸업하면 물론 배경 지식이 있다고 어필하기에 좋겠죠. 사실 뭐 패션을 전공하지 않아도 우리가 패션 쪽에 관심이 있으면 정말 내가 옷을 요즘에는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사다가 판매를 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 경험들이 있고 이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걸 어필해주면 괜찮습니다. 꼭 전공은 무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식적인 두 번째로는 재무 회계 지식 그리고 손익 관점이 있으면 좋아요.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는 거는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또 수익성을 분석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회계 지식이 있으면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취업을 할 때에도 그런 좀 손익 관점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B2C 사업이다 보니까 마케팅 지식도 이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 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공자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관련 대회 활동들을 했었던 경험들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리서치를 하게 될 거고 많은 양의 통계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통계 역량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보고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문서 작성 역량이 있으면 좋습니다. 엑셀 같은 거? 네, 엑셀도 있고 아무래도 발표를 하게 되면 PPT 역량도 필요할 수 있겠죠. 네, 보통 인턴이라고 하면 사실 정규직보다는 좀 급여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ESI 급여는 어떤지 또 조직 문화는 어떨까? 이런 거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 있을 텐데요. 급여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공고의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명시를 해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쉽지 않을 것 같고 신입사원 초봉을 보면 4천만 원 초반대라고 하니까 네,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에서 일단 취준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고 이제 기업 문화 과연 수평적인가 아니면 좀 딱딱하고 수직적인가 궁금해요. 네, 이제 과거에 이랜드가 좀 딱딱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그룹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고 ES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별도의 조직으로 굉장히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30대의 CEO, 경영자가 배출됐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 즉슨 여기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열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독서를 하거나 모여서 스터디도 진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고요. 끝으로 복지는 어떤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에서는 약 5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계열사에서도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랜드가 가족 친화 기업 이렇게 예전부터 이제 가족 친화 기업으로 되어져 왔었는데 여성 기율이 다른 회사들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 그리고 이제 또 출산을 하거나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또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복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